안녕하세요. 저희는 경남제약이고요. 저는 경남제약 마케팅팀의 김동연 대리입니다. 저희는 지금 네모나하고 어린이용 비타민제, 감기 시럽제, 애들 성장을 도와주는 젤리 타입 이렇게 진열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신제품들은 소비자들한테 홍보 목적으로 저렴하게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신제품을 갖고 나온 어린이용 비타민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은 레모나에 들어있는 비타민C, B2, B6 성분을 어린이들이 좀 더 선호하는 치윙 타입으로 만든 제품이고요. 이 제품은 천연 칼슘 중에서도 가장 흡수가 높은 해조 칼슘하고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D 성분을 넣어서 만든 어린이 칼슘 제제고 이 성분은 어린이들 밥맛 돌게 해주는 성분으로 나온 거고요. 3개 다 부작용 우려가 없는, 몸에 축적되지 않는 과잉 성분 다 소변을 배출되는 비타민, 수용성 비타민제를 사용을 해서 만들었고 스테비오사이드나 아스파탐 같은 합성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은 건강한 제품이고요.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유계 추출물로서 바람성에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 같은 걸 넣지 않은 어린이용 시럽제고 이 제품은 지금 고대에서 임상실험까지 다 완료해서 특허를 받은 어린이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고요. 이 제품을 다 홍보 목적으로 지금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경남제약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